위난히도 세상을 두려워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. 어느 날 그에게 한 분이 찾아오셔서 천사의 날개와 은나팔을 주었습니다. 그때부터 소년의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분의 알 수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나 최고가 될 거야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렇게 내 맘의 용기를 그분이 주시니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정한 이 마음 언젠간 할 거야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정한 이 마음 언젠간 할 거야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정한 이 마음 항상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님만을 전하는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온 땅 위에 높은 그 이름 내 영혼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해 내 영혼 주를 찬양해 하늘에 보기 complet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정한 이 마음 언젠간 할 거야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정한 이 마음 언젠간 할 거야 난 포기할 수 없어요 한 번 정한 이 마음 항상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님만을 전하는 나를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영혼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온 땅 위에 높은 그 이름 내 영혼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해 내 영혼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온 땅 위에 높은 그 이름 내 영혼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높이 계신 주를 찬양해 내 영혼을 찬양해 내 영혼을 찬양해 내 영혼을 찬양하니 한글자막 by 한효정